자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수식 해주고 있고 그 버려진 집은 거의 Hardly는 까지 합쳐서 동사라고 해야 되고 Hardly는 이쪽에 다 합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알아봐 질 수 없다 수년에 years of 하면은 수년간에 방치 이후에 이렇게 된 거야 완전 폐가가 됐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 동사로 해야겠다 그래서 bpp 수동퇴 거의 어 보아 질 수는 없습니다 어 그니까 보아 보아 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목격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게 한국말이겠지 이 수동퇴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게 있어서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c는 보다잖아 근데 수동이라 그래서 보아 지다가 아니라 목격되다 그녀는 거의 목격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믿을 만한 동행 그게 뭐냐 동격으로 설명해주는 거야 충성스러운 개 없이는 목격되지 않는다 밖에 나올 때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는 거의 그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꾸며 주는 거야 자랑하다 그의 성취에 대해서 자랑할 사람 종류 유형은 아닙니다 일단 종류보다는 유형이 낫겠다 그지 자 그는 거의 늦게 도착하진 않습니다 모임에 설사 그렇더라도 어 요건 그냥 수거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종종 볼 거야 여기서 레이스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 주어를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s 표시해주고 자 연습하는 것 그의 악기를 연습하는 것은 어 습관입니다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그가 거의 깨트리지 않는 2번이라고 하자 항상 한다는 얘기 했죠 자 이번엔 전명구 나왔고 자 서치 그러한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어 자 그 미묘한 변화 그 방에서의 거의 요번에는 bpp 수동태죠 알아차려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라도 n 이 뒤에는 뭐뭐 라도 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라도 알아차려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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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